너무너무 괴로운 경험이었어요. 처음으로 나는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니까 기절을 해요. 핸드폰이 이렇게 돼서 안 눌려요. 이렇게 119로 딱 누르고 전화를 했는데 눈이 이렇게 핑그르르 돌아가더라고요. 나비를 쫓듯이 그래서 제가 아우 세상에 제가 진짜 그런 경험을 딱 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깊어지는 연기라면 얻고 싶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